안녕하세요. 음악 이야기만 하는 하박국의 음이온 라디오입니다. 음이온 라디오 첫 시즌은 인디음악과의 성장친구 윌슨레터와 컬래버레이션으로 함께하는 마음, 성장하는 관계 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해외진출에 관해 알프스의 이수정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정씨. 헬로. 아, 역시 해외진출 일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 역시 국제적인 언어를 쓰시면서 인사를 해주셨군요. 네, 재수업계 시작해봤습니다. 국제적으로. 네, 게다가 본인 되게 한국의 전통음악을 다루는 과를 나오셨잖아요. 네, 저 부산 출신이고요. 네, 부산 출신이고 한국 전통음악 전공했지만 도망가려도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네, 저희가 수정씨랑 저랑 사실 되게 좀 친하기도 하고 많이 오랫동안 봐오고 그래서 제가 이거 방송을 처음 만들면서 웬만하면 제 주변 사람들이 아닌 좀 다른 사람하고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평소에 뭔가 같이 일해보지 않은 분들을 많이 섭외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 일은 하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섭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서 독보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알프스의 이수정님 모시고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면 많은데 나대는 건 저밖에 없어서. 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프스의 기획이사 이수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해외 쪽에서는 무슨 이름으로 불리고 있나요? 아, 세실리아. 세실리아. 네, 세실리아고 세례명이고요. 네, 네. 유아세를 받아서. 아, 네. 호적에는 안 올라가 있지만 태어나자마자 받은 이름입니다. 아, 네. 알프스 얘기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알프스 하기 전에 저는 알프스 전에 잔다리페스타라는 쇼케이스형 페스티벌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거의 대부분의 실무를 진행을 했습니다. 기획과 운영이라고 하고 일단은 해외 총괄, 저만 할 수 있었던 일은 약간 해외 총괄처럼 해서 해외에 있는 음악 관계자들을 초청을 하고 네트워킹하고 그리고 국내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해외로 쇼케이스를 하거나 그냥 아니면 초청 공연을 보내거나 뭐 이런 일을 했고 그 전에는 대중음악을 항상 좋아하긴 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베이스가 전통음악이다 보니까 공연 예술 씬에서 비슷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씽씽이라는 팀 알죠? 네, 네. 씽씽이랑 해외 매니지먼트 했었고 그 전에는 해파리의 박민희 씨가 했었던 공연 예술, 다원 예술 같은 작품을 해외에 팔아서 같이 투어 가고 뭐 이런 일을 했었어요. 네, 도중에 잔다리페스타리가 나왔는데 혹시 모르실 분을 위해 말씀을 드리자면 잔다리페스타리가 한국의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같은 그런 이벤트죠. 해외 관계자들, 음악 관계자들을 모시고 국내 음악가들을 쇼케이스하는 그런 자리인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해외랑 한국 음악가를 있는 가교 역할을 해오신 거예요. 네, 맞아요. 2012년에 잔다리페스타가 시작을 했고 시작했을 때부터 대표님이신 공달세 대표님이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의 영감을 받아서 만드신 걸로 알고 있고 저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같이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게 국내 아티스트를 보낸다기보다 이제 그 안에서 그냥 플랫폼처럼 해외 아티스트, 국내 아티스트가 다 모여서 쇼케이스를 하면 이제 국내외 관계자가 와서 자유롭게 네트워킹도 하고 아티스트를 보고 초청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었죠. 사실 당시만 해도 한국 인디음악가, 인디음악가 뿐만이 아니라 케이팝 음악가도 그렇고 뭔가 해외에 나가서 활동을 한다는 게 먼 미래 같았는데 어느새 그 먼 미래가 현실이 되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조금 억울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16년, 17년, 18년 그때는 해외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도 한국의 음반사라든지 한국 음악 관계자들한테도 이제 국제 해외 시장을 보고 보러 오셔라라고 초청을 많이 했는데 그때는 대부분이 저희는 해외 시장에 관심이 없어서 별로라고 하는 대답을 저는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해외 진출을 하면 일단은 경험이 없고 일단 언어부터가 일단은 저희 한국, 한국어를 쓰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잖아요. 언어에 대한 무서움도 있고 한국에서도 이미 잘 되는 팀들은 굳이 해외까지 나가서 내가 고생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또 추가로 추가로 뭔가 이렇게 나를 알리거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게다가 저희가 원래 저희 음악 좋아하는 분들이 대부분 다 사실 사대주의자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에 훌륭한 음악들이 많은데 굳이 우리 같은 팀이 한국에 있는 음악가들이 해외에서 비빌 수가 있을까라는 뭔가 그런 자신감 부족?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정보 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처음에 한국 아티스트를 소개했을 때 한국에 있다가 한 게 아니라 이제 스페인에 있는 한국 문화원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에 스페인에 있는 프리마베라 사운드라는 페스티벌에 한국 아티스트를 소개할 수 있는 무대가 주어졌고 그거를 기획을 했었고 그러면서 한국 아티스트를 초대를 했는데 그래서 외국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훨씬 더 좀 가능성이 있어 보였어요. 충분히 가능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 따지고 보면 국내 시장, 해외 시장 할 거 없이 음반은 이제는 그때도 사실은 내면 글로벌 발매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어려운 일이 아닌지 이수정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프스가 어떤 회사인지 약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프스는 알프스의 사명, 알프스의 회사명? 맞아요. 산이 아니고 ALPS인데 아트, 러브, 폴리틱스, 사이언스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들의 약자고 프랑스의 철학자 알렉 바디우 선생님께서 이 네 가지를 진리로 가는 네 가지 과정이다. 라고 하는 데서 영감을 받아서 알프스라고 지었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저희가 업무를 따지고 보자면 사실은 저희도 돈 버는 일은 다 하고 가치가 있는 일은 다 하는데 조금 포지셔닝을 해 보자면 음악 산업도 그렇고 문화 산업도 그렇고 공연 산업도 그렇고 이제 그 크리에이션의 단계가 있고 크리에이션하고 그 다음에 제작을 하는 단계가 있으면 그 제작, 생산된 어떤 작품 아니면 아티스트 뭐 어떤 물품이 향유자한테 가닿는 그 과정이 있을 텐데 그걸 뭐 쉽게 말하면 유통이라고 하고 그 과정들에 있어서 필요한 일들을 하는 회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음반, 디지털 음원이 아니라 라이브 씬에서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 어렵죠. 여전히. 그러니까 에이전시인 거죠? 맞아요. 에이전시이고 그래서 저희는 분명한 건 저희는 제작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으로도 같이 뭘 해보자. 하지 말자. 하지 마세요. 이미 다 해놓은 걸 가지고 저희와 같이 어떻게 퍼뜨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회사다. 네. 정리를 하면 컨텐츠가 있고 자기 음반과 음악이 있는 분들이 해외 진술을 하고 싶거나 이럴 때 거쳐가면 무작정 뭔가 해외 직거래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뭔가 직거래가 불가능하니까 중간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프스인 그런 거죠. 맞아요. 반대도 할 수 있어요. 아 반대로 해외에서 이렇게 국내에 들어오는 그렇죠. 해외 아티스트를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 중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프스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나요? 알프스는 저희가 사실은 저도 그렇고 같이 저희의 대표인 김미소 대표도 그렇고 그리고 다른 분도 그렇고 다들 공연예술 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프리랜서로 대부분 일을 했어요. 요즘 기획자라는 이름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게 조금 일반적이거든요. 공연예술 씨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붙임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약간 아주 명확한 적이 없이 잔다리 페스타에서도 일을 하면서 다른 일도 하고 씽씽도 하고 망민이도 하고 이런 걸 하다가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을 하느라 사람들이 모였고 DMZ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을 위해서 법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이라서 수익사업을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타이밍에 코로나가 찾아온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서 2년 동안 개고생을 하고 우리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 알프스라는 회사를 2021년에 만들었습니다. 네. 알프스는 어떤 수익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용역이요? 수익활동은 아직은 네. 만들고 계시는 게 최근에 매거진도 올해부터 매거진도 하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하고 계시는 일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희는 일단은 아티스트를 소속 아티스트는 없지만 저희랑 같이 파트너십을 맺은 아티스트의 공연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해외로 보내서 해외에서 돈을 외화를 벌어오게 한다든지 아직은 많지는 않지만 아직 뭐 수익은 그렇게 해서 벌고 있고 네. 그거 말고는 아직은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제 뭐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래서 거기에서 비슷한 사업인 것 같아요. 공연 아니면 컨퍼런스 네. 아니면은 그런 해외 국제교류 아티스트들이나 이제 바이어들을 불러서 하는 사업을 일단 그걸로 돈을 열심히 벌고 있고 네. 그거 외에는 저희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씬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매거진을 만들었죠. 네. 그래서 매거진에서는 사실은 거기 정보를 준다든지 시의성이 담긴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 얘기를 아까 해외 진출 얘기도 하셨지만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정보도 너무 없고 그냥 동향은 동향보다 그냥 이 구조 자체를 잘 모르고 플레이어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 노하우와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 대상, 일반 사람들이 대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음악 관계자 아니면 아티스트들이 저희랑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아카이브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알프스 매거진 A.A.A. 매거진 A.A.A. 매거진에 저도 황소연 님 인터뷰를 하는 걸로 같이 참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참여하면서 좀 놀랐어요. 왜요? 생각보다 몽거리고 괜찮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저희도 프리랜서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그렇게 네. 그래서 알프스 어? 좀 괜찮으신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희가 아티클이 7개가 있는데 한 3개, 4개는 제가 땜빵 저희가 땜빵하면 요즘은 돈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로 나가는 돈은 그래도 너무 후려치면 안 되죠. 네.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다행입니다. 감사히 잘했습니다. 열심히 벌어서 다 외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 원고를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프스는 지금 어떤 음악가들과 함께 일하고 있나요? 현재는 해파리의 해외활동을 다 봐주고 있고 시피카의 해외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6월 9일에 시피카의 단독공연 현대카들 현대카사장 하는 단독공연도 같이 도움을 주면서 공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그 공연이 끝났을 때긴 한데 아 그래요? 네. 준비했죠. 이 부분만 성황리에 열린 걸로 이 부분만 따서 예고편으로 하면 됩니까? 네. 그래서 좀 정확히 해외 같이 일을 하는 아티스트랑 어떤 일들을 만드셨는지 약간 좀 그런 게 궁금해요. 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프리메라라 사운드에 한국 아티스트를 매년 한 세 팀 정도 쇼케이스를 했었고 그리고 사우스바이사우스웨스트에도 아티스트를 데리고 갔었고 네. 그 다음에 뭐가 많은 것 같아요. 싱싱 해외 매니지먼트 하면서 NPR 타이니 데스크도 저는 가봤고 아 NPR 타이니 데스크에 싱싱이 출연을 했었죠? 그때 같이 갔었고요. 네네. 팝 보일렌 아저씨와 인사를 나눴고 네네. 그리고 제일 재미있었던 기억은 DTSQ가 2019년에 프랑스 투어를 했었는데 네. 그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DTSQ 같은 경우는 2020년에, 19년에 하고 나서 2020년에 꽤 많은 스케줄이 미리 잡혔는데 코로나 때문에 해체했습니다. 코로나가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이쪽 시장에 좀 많이 타격을 줬었죠. 굉장히 큰 타격을 줬었죠. 저희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 최근에 공연 페스티벌 쪽 일하시는 분을 만나서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코로나 때 망가진 그런 공연 시장이 지금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저 회복 진짜 안 되고 있고 그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티켓 가격도 올라가고 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치킨게임 같은 상황이 되지 않나 쉽기도 하고 제가 마침 오늘 아침에 윌슨 레터가 아니라 좌우진의 TMI에서 하박국 선생님의 예스답? 예스답인디. 잘 기억하죠? 예스답인디를 보면서 양극화 얘기를 했는데 양극화는 굉장히 뼈다리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극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사람들이 되게 좀 보장된 그러니까 저희 지금 불황으로 어쨌거나 지금 사람들이 좀 소비규모도 전과 같지 않아지고 게다가 공연 표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전처럼 뭔가 이렇게 다양한 걸 즐기기보다 확실하게 좀 보장된 공연만을 즐기면서 큰 공연들은 오히려 되게 잘 되는데 맞아요. 그 외에 중간에 있거나 작은 공연들은 잘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아요. 굉장히 위험해요. 저희는 인디음악가들과 함께 일을 하니까 다 죽겠다고 지금 그렇죠. 난리인데 그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굉장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쟁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똑같아요. 공연도 아무리 비싸다고 해도 40만 원짜리에 몰빵을 하고 1년 동안 그리고 4만 원짜리 공연 10개는 안 보게 되는 이런 상황인 건 거죠. 근데 또 곰곰이 생각하면 그거를 나쁘다고 내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페스티벌을 만들 때 저희는 이제 페스티벌로 그렇게 시장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으로 40만 원짜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사람들을 최대한 끌어와서 그래도 인지도는 올리지라고 하는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세계적으로 다 비슷하긴 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해외 시장을 더 두들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사실 해외 시장도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반응이 좀 와서 가서 뿅 하면 잘 돼서 갑자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투자, 시간과 돈 말하자면 돈도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시간에 투자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한다면 저는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서 열심히 하면 좋은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은 시장인데 어쨌거나 해외는 그래도 많이 좀 열려있고 훨씬 더 큰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알프스는 그러면 어떤 비전을 갖고 일을 하고 있나요? 저희 비전이요? 저희는 조금 간단한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한 음악들이 다양한 사람들한테 꼴꼴히 들렸으면 좋겠다. 이게 마이너한 장르가 더 인기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그냥 여러 장르들이 K-POP도 듣고 K-POP도 K-POP 좋아하는 사람들이 듣고 마이너한 장르도 마이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지금도 그렇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산업으로서 지속될 만큼 파이들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 씬의 파이들이 조금 더 균등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위해서 알프스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나요? 그래서 그 파이를 크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알프스에서 이게 한 건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영상도 만들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영상을 만들었는데 사실 영상은 코로나 때 지원금이 필요하기도 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 그 안에 사실 영상은 형식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저희가 담았던 내용 말하자면 그 컨셉이라든지 그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여전히 변함이 없거든요. 근데 시적호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었는데 결국에는 미디어나 그냥 메이저가 주목하지 않는 아티스트들이 조금 더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그냥 기회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기회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아티스트를 알게 되고 더 많이 들어줬으면 좋겠다. 소비했으면 좋겠다. 네네. 저는 그래서 시리즈로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거진으로 텍스트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건 땜 제가 몸빵이 손가락빵이 가능하니까요. 확실히 영상이 돈이 좀 많이 들긴 하죠. 영상이 많이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음의원 라디오 부스의 이수정님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 오늘 방송 녹음하는 시간이 원래 제가 항상 저희 작업실이 초등학교 앞에 있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를 하고 나면 원래 그때 녹음을 하는데 저희가 좀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지금 한창 젊은 친구들이 열심히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을 때 코로나이 페스티벌 같네요. 네. 방송 맞아요. 근데 뭐 이런 풍경이 워낙 또 DMZ 페스티벌도 되게 어린 친구부터 나이서 신분까지 뭔가 다 같이 어울려놓는 페스티벌이잖아요. 맞아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런 분위기에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정님을 팔로우하고 있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엄청 화려한 생활을 즐기고 있는 걸로 보여요. 아 진짜요?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해외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와 정말 보통 해외 출장이라는 게 그래도 어쩌고 비용도 들고 그리고 해외랑 저희는 일을 같이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뭔가 되게 월드와이드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는데 해외 출장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외국 가면 저는 보통 이제 큰 페스티벌은 가고 싶지만 안 불러줘서 잘 못 가고 쇼케이스 페스티벌 같은 데 가서 특히 신인 아티스트들의 공연 전 세계에서 오는 신인 아티스트들 아니면 전 세계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다양하게 많이 보는 게 사실 저의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가면 이제 보통 초청을 통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해외에서 저도 똑같이 바이어처럼 가서 아티스트들을 구경을 하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음반사나 아니면 페스티벌이나 에이전트들을 만나면서 얘기를 나누고 정보를 공유를 하고 동향을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얻는 게 많고 그래서 공연을 많이 보러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공연 봐요. 그냥 정말 공연을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한국 페스티벌은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해외 페스티벌은 페스티벌 열리면서 그럼 말씀하신 쇼케이스 페스티벌도 같이 열리고 컨퍼런스 같은 것도 같이 열리고 뭔가 그런 식으로 이 페스티벌을 기점으로 뭔가 뮤직 비즈니스가 되게 뻗어나가는 뭔가 그런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잘 모르시지만 이제 큰 대형 페스티벌들에서도 이런 관계자만 따로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공연은 공연대로 하고 대신 이제 에이전트들이나 아니면 저희처럼 페스티벌 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자국의 공연도 보여주기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하는 거죠. 해외 음악 관계자들이 한국 음악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좀 관심이 전보다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훨씬 많죠. 정말 2016년에 제가 처음으로 아티스트를 데리고 나갔으니까 근데 이제 약간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도 그렇지만 편견 없이 보는 사람들은 이 아티스트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고 얼마나 공연을 잘하는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사실 중심으로 봤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옛날에는 클럽 공연이나 쇼케스트를 할 때도 그냥 인지도랑 상관없이 공연이 좋은 아티스트들은 막 소개를 할 수 있었던 환경인 반면 오히려 케이팝이 너무 높아지니까 오히려 요구사항이 조금 생기는 거예요. 이런 아티스트 콕 찍어서 이 친구를 불러요. 특히 아시아에서는 특히 이런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다. 아니면 반대로 저희는 저는 페스티벌에서 케이팝 아티스트 누구를 섭외하고 싶다. 이런 요청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해외에서 하는 그런 쇼케이스들의 국가 지원으로 뭔가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스테이지 같은 거 세우고 그럴 때 일단은 케이팝이라는 이름으로 케이팝 나인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가지고 세우고 맞아요. 항상 하면서 뭔가 케이팝 아티스트 한 팀 인디 팀 한 팀 뭔가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보냈던 맞아요. 근데 그건 사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팬들은 관객들은 케이팝의 인지도가 훨씬 더 높은데 근데 그 관객과 이때까지는 그걸 좋아하는 관객과 페스티벌 씬을 인디 왜냐하면 해외도 페스티벌은 사실 메이저라기보다 인디가 훨씬 더 크거든요. 인디판이 근데 그걸 좋아하는 관객이 조금 달랐고 그리고 이 페스티벌 씬을 큐레이션하는 프로그래머들에는 대부분의 음악 취향이 팝보다는 이제 오히려 인디라든지 아니면 밴드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전자음악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는 취향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좋아하면 그냥 오케이가 됐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페스티벌도 그냥 락 이런 게 아니라 다 섞여 있잖아요. 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메이저화 되기도 했고 팝음악도 많이 섞인 시장에서 오히려 두각을 보이거나 이 사람들이 조금 선호하는 건 엄청 밴드 음악보다 그 케이팝의 성향이 담긴 팝음악을 좀 더 선호한다든지 하는 경향도 새로 보이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롤라팔루자의 무슨 투바투가 출연한다든지 코찰라의 블랙핑과 출연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것도 이제 뒷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부킹 에이전트라고 하는 해외 아티스트들을 아티스트들을 이제 그런 공연에 꽂아주는 에이전트들이 있잖아요. 그 에이전트들이 옛날에는 케이팝이랑 일을 안 했는데 특정 대형 에이전시의 에이전트들이 케이팝 회사들이랑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후에 꽂히는 거예요. 사실 그냥 중간에 그런 에이전트들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일을 크게 성사되지는 않는데 그 에이전시들이 막 움직여가지고 케이팝 아티스트를 꽂는 꽂거나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결과로 나오는 거죠. 내안 공연도 그렇고 저희가 해외에 나가서 하는 공연도 그렇고 사실 이렇게 국가를 넘나드는 이런 공연을 할 때 사실 에이전시의 영향이 사실 굉장히 크거든요.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 한국도 원래 내안 공연이 굉장히 없다가 2012년 잔다리 페스타를 열렸을 때 그때 기점으로 특히 클럽에서 이렇게 해외에 있는 DJ들이나 프로듀서들이 굉장히 내안을 많이 오기 시작했죠. 케이크샵 같은 클럽도 생기고 그게 다 좀 그런 홍콩에 있는 에이전시 이런 곳들을 통해가지고 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에는 되게 볼 수 없었던 팀의 공연을 볼 수 있는 건 어쩌거나 중간에 그런 에이전시 분들이 되게 노력을 하기 때문이라는 걸.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음악 씬도 그렇고 공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보수적이에요. 씬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사람 비즈니스 네트워크 비즈니스거든요. 이건 거의 100% 네트워크 비즈니스라서 이게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냥 뭐 너무 좋은 가치를 내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만이 아니고 비즈니스 사람 누구누구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섭외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직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씬이어서 에이전시의 역할이 너무너무 크죠. 저희가 그런 에이전시랑 같이 함께 일을 하면서 해외음악 관계자들과 뭔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걸 가장 먼저 해야 될까요? 약간 이거 조금 재수없는 텀이기도 하고 재수없는 용어이기도 하고 뭔가 생각해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해볼 거리가 있는데 이 엑스포츠 레디라는 용어가 있어요. 뭐죠? 해외에는 그 쇼케이스 우리나라도 뮤콘이나 코카처럼 지원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따로 사무소처럼 차려서 상시로 자국의 아티스트들을 해외로 내보내는 지원도 하고 이런 걸 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럽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아티스트를 해외로 진출시킬 때 약간 어떤 진단하는 척도로 엑스포츠 레디 이 사람들이 해외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준비도 같은 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음악만 좋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이 아티스트가 어떤 마켓을 지향하고 있는지 어떤 씬을 지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마음가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음악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 인지도 측면에 있어서 얼마나 빌드업이 가능한지 얼마나 빌드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내 말고 해외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 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외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해야 될 게 조금 많기는 하죠. 그리고 해외로 나갈 때 에이전시 역 얘기도 했지만 매니지먼트도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티스트가 혼자서 다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외국을 왔다 갔다 한다는 건 굉장히 긴 시간에 커뮤니케이션과 문제 해결과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혼자 하지 않고 조금 같이 해줄 사람이라든지 팀이 있다든지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준비가 필요하면 IFS 연락을 하면 되는 거죠? 당연하죠. 근데 이게 갑자기 뿅 하고 저도 그런 질문 너무 많이 받거든요. 해외에서 공연하고 싶고 해외 시장을 보고 싶은데 일단 한국에서 어느 정도의인지 한국에서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음악이 약간 해외의 어떤 스타일의 씬에서 먹힐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해외 공연을 처음 할 때는 성과를 내기가 사실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완전 땅 짓고 헤엄치기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뭔가 에이전시로서 그래도 그런 팀들을 서포트를 하면서도 어쨌거나 같이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목표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당장은 수익을 내기는 어렵고 저는 반대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서포트를 하면 하는 거고 대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로 이제 국내의 케이팝 아티스트를 섭외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분들을 소개를 시켜주면 또는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그런 거고 그리고 다른 수익 활동도 많이 하죠. 그래서 저희는 좀 길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어서 정말로 수익이 날 때까지 음악 활동을 지속할 거냐. 예를 들어서 앞으로 2, 3년 정도 3, 4년을 어떻게 활동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3, 4년 안에서 초반에는 같이 돈을 쓰더라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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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으로 여기 여기에 피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피칭하는 단계를 이해를 잘 하고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끝나면 수익이 나오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한 그런 과정을 조금 이해하고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활동할 수 있는 아티스트가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해외에서 국내 음악가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확실히 뭔가 아직 이 팀이 뭔가 해외에서 정말 엄청난 성과를 낸다는 경우는 아직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대부분 다 K-POP BTS 아 네 K-POP들만 그렇고 나머지는 아직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아직은 그만큼 저희 뭔가 숙성되지 않은 거죠. 아티스트랑 이런 세계 시장들이 확실히 뭔가 전보다 관심이 많아뒀는데 아직 뭔가 확고한 뭔가 만들어지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례들은 계속 나와요. 혹시 럼킥스라는 팀 들어보셨어요? 모릅니다. 럼킥스? 완전 머리 삐죽삐죽하고 거의 2000년대에 홍대 펑크를 재현하는 그중에 계신 분 여자 3인조 펑크밴드인데 홍대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럼킥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밴드를 하시는데 그 팀이 초반에 제가 알기로 조금 우연하게 영국에서 레이블 인지 에이전트를 만나서 영국 투어를 했었고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투어 그 다음에 지금 영국에 있는데 럼킥스라는 밴드 찾아보시면 지금 몇 만이에요? 팔로워가 수만 명이에요. 근데 다 해외에 내가 알기로는 인도네시아 팬이 정말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외 공연 투어를 엄청 많이 하세요. 저는 그런 모델이 계속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잘 모르더라도 일단 팬도 많고 그래서 공연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적지만 계속해서 인지도를 쌓고 그 다음에 돈을 벌고 럼킥스도 그렇고 바밍타이거도 말할 것도 없죠. 바밍타이거 일단 너무 잘하고 근데 바밍타이거는 활동 초기부터 해외에이전트랑 조금 탄탄한 에이전시의 에이전트와 같이 하면서 그 친구가 피칭을 진짜 진짜 많이 해줬고 근데 그 친구가 피칭을 하는 동시에 바밍타이거의 인지도가 음원 음악의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RM과 함께 작업을 하게 됐고 맞아요. 그러면서 그게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이 잘 되고 있을 때 에이전트가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친구들을 피칭하거나 아니면 그 친구들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해외 커뮤니케이션을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버티고 있으면 섭외가 막 왔을 때 다 이제 정리가 가능하고 투어를 만들 수 있고 굉장히 많은 페스티벌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되는 단계인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사전에도 어쨌든 뭐 바밍타이거도 그렇고 되게 어렵게 유럽투어도 하고 그랬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그때 유럽투어 한다고 처음 유럽투어 한다고 했을 때 그때도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취소되고 아무튼 되게 어려운 일이 많았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그리고 그런 투어들은 사실 간다고 해서 다 돈을 벌고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조건 프로모 투어라고 생각하고 1, 2년은 계속 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사실 어쩔 수는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공연만으로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걸 하는 것과 동시에 음악에서도 디지털에서도 음원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장하는 그림이 나와왔을 때 시너지가 빡 터지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몸값을 올리는 게 그냥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매년 몸값을 올리면서 투어를 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게 이제 이 세계의 룰 이랄까 네. 최근에 한국계의 어떤 음악가분이 최근에 코첼라에 출연해서 어느 정도의 결혼지를 받았는지를 들었는데 네. 이렇구나. 아 저 정도가 돼서 저런 페스티벌에 출연하면은 아 이렇구나. 그렇죠. 음악 칼맛 나겠다. 라는 생각을 한국계? 아 네네. 알겠습니다. 물어볼게요. 아 예. 네네. 자기 생각만큼은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정도만 잘 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는 너무 잘 안 되는 것 같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되게 막막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좀 길게 시각을 좀 되게 장기적으로 가지고 길게 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을 함께 특히 해외 진출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좀 단거리 잘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길게 바라보고 좀 네.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누구나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시대라고 해서 음악 시장이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사실 어려운 시장이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플레이어들 케이팝도 많고 그리고 그걸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공고한 팀으로 아티스트를 서포트하거나 이걸 만들어서 같이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유통시키는 팀이 있는 전문가들도 너무너무 많은 시장에서 아티스트가 혼자 살아남으려면 그냥 음악을 잘 만드는 것 이외에 깊은 고민이 옛날보다 훨씬 더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고민이 혼자서 다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이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내가 매니저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나는 어느 시점에는 매니저가 필요할 것 같다. 나는 어느 시점에는 이걸 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전략은 아니더라도 그걸 계속 염두에 두고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성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끝없이 성장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런 음반을 만들 거야 저런 음반을 만들 거야 이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어디까지 가고 싶다 어디까지 가고 싶다가 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성공하기 너무 힘든 시장이에요. 저희도 아직 너무 애송이잖아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섬과 같은 나라인 거잖아요. 예를 들어 해외 팀이랑 저희 한국 팀이랑 좀 다를 수밖에 없던 게 예를 들어 유럽에서 활동하는 팀이라면 그냥 음반 내고 나면 사실 유럽에 있는 국가들을 넘나드는 게 사실 너무 편하니까 쉬우니까 유럽 투어를 도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미국에 있는 팀이라면 미국이 너무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거기서 전국 투어를 돌고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방 로컬 신들이 되게 잘 돼 있으니까 음반되고 곳곳 돌면서 활동을 하는데 한국에서는 서울, 대구, 부산 정도만 찍으면 사실 끝나는 그냥 공연으로는 사실 끝나는 시장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빨리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저하는 동안 외국에서도 아시아의 나라에서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아티스트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렇죠. 빨리 안 나가시면 그 친구들이 다 뭐 이렇게 경쟁심을 부추겨서는 안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기민하게 기민하게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음악 시장 자체가 옛날에는 어쨌거나 영미 중심의 그런 록 음악 시장이었다면 지금 이제 정말 많은 인종 많은 음악들이 열려있는 시장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전보다는 그리고 그들에게 음악이 가닿기도 되게 편해진 게 옛날에는 어쨌거나 음반이 아니면 사실은 가닿지 못했지만 이제는 저희 이제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하면 전세계에 다 같이 서비스를 하니까 전부 다 되게 해외 팬들에게 가닿기도 되게 쉬워졌고 맞아요. 약간 홍대 씬을 예를 들어볼게요. 홍대 씬이 생긴 건 홍대 씬 그러니까 홍대 씬이 생기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있었던 건 인디 아티스트들이 집에서 있는 게 아니라 음악을 만들고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홍대에 나간 거잖아요. 홍대에 가서 비슷한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고 아니면 그걸 하는 아티스트들을 또 같이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뭘 하고 반드시 거기 가서 홍대 음반사에 누구를 만나서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씬에 속하는 그런 일들 거기 있는 사람들과 재밌게 놀고 네트워크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재밌게 놀고 같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했는데 글로벌을 홍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나는 고첼라에 갈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어떤 측정한 음악을 좋아하면 그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미권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애들이 이러는 뭘 좋아하고 어떤 클럽들이 있고 어떤 페스티벌들이 있고 그런 걸 사실 요즘 다 DM으로도 다 얘기할 수 있고 아티스트랑도 씬에 속하는 그런 그 무리에 속할 수 있는 방법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재밌는 일이 많아요. 저는 작년 9월에 독일에 갔을 때 영국의 약간 마이너한 에이전시의 에이전티가 나한테 어? 너 누구 알아? 라고 했는데 제가 그 아티스트를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서는 정말 거의 무명인 아티스트였는데 걔가 하우스 트랙을 만들었는데 진짜 음악이 너무너무 좋아서 자기가 뭘 도와주고 싶다. 아직까지 도와주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음악들이 다 퍼져 있어서 나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영국 에이전트가 어? 그 친구 그 친구 잘 될 것 같은데 뭐 하면 좀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커멘트도 많이 들어요. 그럴 때 저는 아 역시 가능성이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해요. 사람이 어쨌거나 뭔가 활동의 범위라는 게 본인의 상생력에서 기반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맞아요. 이즈 마이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어떤 글 같은 걸 쓰면서 빌보드 이즈 아우어 플레이그라운드라는 그렇지. 지민과 피프티피프티가 그때 빌보드 차트 올라가고 사실 빌보드 차트에 한국 음악이 올라간다? 이거 사실 뭐 예전만 해도 네. 10년 전에 저한테 돌아가가지고 우리 한국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라고 말하면 분명히 10년 전에 저는 안 믿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하죠. 우리가 1위할 수 있는 차트는 길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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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위밖에 없다. 90년대 길보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전에 길보드라고 예전에 한국의 스트릿 컬처인데 길에서 이렇게 사운드 시스템 테이프 테이프를 사운드 시스템을 가져갔고 불법 테이프를 판매하던 자체 컴필레이션 믹스테이프죠. 믹스테이프 판매하시던 그런 스트릿 컬처가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90년대에 행행했다 라는 걸 말씀드리시네요. 결국은 어쨌거나 지금은 정말 많은 음악가들이 그만큼 상상하고 그만큼 그 상상을 현실로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그 현실이 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하박국 님도 그렇겠지만 생각보다 저희는 신인들 많이 보잖아요. 저희는 끝없이 저희는 케이팝 저는 케이팝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고 일단 이미 유명해진 뮤지션들에게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는 항상 새로운 걸 원해요. 저는 항상 새로운 앞으로 될 분들은 누굴까라고 하는 걸 항상 모니터링을 하는 게 제일 재미있는 것 같고 그런 분들과 같이 앞으로를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재밌어서 뭔가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듣네 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조금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다 듣고 있거든요. 그렇죠? 다 듣고 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도파민이 지금 누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잠깐 음악 듣고 저희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오셨고요. 저희 음악은 스포티파이 팟캐스트 플랫폼에서만 들으실 수 있고 나머지 플랫폼에서는 저희 정겨운 연기의 징글이 나갔을 겁니다. 저희가 이게 네. 잠시 일을 하고 왔어요. 지금 시각은 정오. 네. 정오고 저는 저희 레이블에서 발매되는 음원이 오늘 있어가지고 12시 발매되는 음원이 있어가지고 룸 306이죠? 네. 룸 306에 디너가 발매되어가지고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이수정님은 네. 저희는 P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의 캠핑권을 오픈했는데 2분 컷입니다. 와 장난 아니네요. 몇 동 안되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DMG 피스트레인 이야기가 나온 김에 DMG 피스트레인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과 아이프스는 어떤 관계인가요?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 먼저 생겼고 사단법인 피스트레인이라는 공익법인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기부금을 주시면 기부금 공제가 가능한 아 정말요? 그렇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기업인 있으시면 통 크게 기부하셔도 됩니다. 세금 아끼고 싶으신 분들 그렇습니다. 네. 공익법인을 만들었는데 그 공익법인으로는 수익활동이 사실 불가하고 그 법인으로는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일들을 하기가 어려워서 같은 멤버들이 알프스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조금 더 페스티벌 넘어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양하게 하는 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네. 이게 평화를 주제로 한 페스티벌인데 저희가 어제도 공습경부에 잠이 깨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실 평화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 DMG 피스트레인을 만들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평소에 북한에 관심이 많아요. 농담 아닌 농담이고요. 하여튼 사실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자체가 뭔가 분단의 어쩌고 저쩌고 통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사는 전혀 아니고 2017년에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트럼프와 김정은이 핵버튼을 놓고 누르겠다 안 누르겠다 트위터로 싸우고 있을 때 그 시절에 잔다리 페스타에 뮤지션들도 부르고 해외여 관계자들을 불렀는데 이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해외에서는 한국 전쟁 난다 라고 하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안전하냐 우리 가도 되냐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아시잖아요. 별일 없는데 전혀 별일 없는데 우리 페스티벌 할 건데 라고 해서 이분들이 초대를 했고 그리고 초대를 했는데 이제 공연만 하루 종일 보고 사람들만 만나기는 지겨우니까 마지막 날 오전에 잠깐 제가 파주로 DMZ 투어를 다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파주에를 보고 오신 음악 관계자들이 야 니네 왜 거기에서 페스티벌 안 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너무 좋을 것 같다. 라고 제안을 하셔서 이게 2017년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마침 보고서 어 그런가? 라고 해서 이제 그 공윤영 대표님이 평소에 친분이 있던 철원 분들이나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저희가 또 연결이 돼가지고 강원도와 연결이 돼서 연결이 됐는데 하필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2월이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그때 예산이 조금 있었던 거예요. 문화 활동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들을 위한 조금 있다고 하셔서 그걸 그냥 우리가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달라고 하셔서 주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위한 작업들을 좀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해외에서 그때 오셨던 글래스톤 베리의 메인부커였던 마틴 엘번이라든지 아니면 뭐 쿠킹바이넬 회장님 인디 음반사 음반사 대표인 마틴 골드시미츠처럼 약간 영미권 음악산업계에 힘을 좀 쓰시는 나이든 분들을 한국에 아예 초청을 해서 이제 그 DMZ 주변을 강원도 쪽에 DMZ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고성에도 가고 철원에도 갔는데 지금 우리가 페스티벌 하고 있는 그 철원의 고석정 자리가 너무너무 터가 좋아서 여기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정리를 하고 이제 한 거예요. 뚝딱 뚝딱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행정적으로 이게 근거가 있어야 되고 명부도 있어야 되는 행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됐는데 사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2017년에 갑자기 이게 급반전이 돼가지고 갑자기 평화의 무드가 조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남북회담도 거의 저희에서 종전 파티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2018년에 저희 했을 때 종전 파티냐 라고 하는 그런 좋은 무드에서 또 분위기를 타서 운 좋게 주목을 받았던 것도 저희한테는 큰 행운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우리는 뭐 종전 평화라고 해서 뭐 그런 분단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한테는 그래서 우리한테는 평화는 어떤 거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하고 싶었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는 낀 세대여서 저희는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네. 국민학교 때요. 학교에 그 누구지? 공산당이 싫어요 한 어린이 아 네. 또리장군 이런 분들 또리장군이 아니라고 그리고 이제 그런 평화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닳고 닳아서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정치적으로 다른 달아 빠진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서라도 우리 인간에게 개인에게 평화를 찾는 건 너무 중요한 의미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조금 찾아보자. 조금 이렇게 달아 빠진 단어를 조금 더 환기하고 조금 더 젊은 세대한테 가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만들어보자. 음악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지. 뭐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와 감각과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것. 그걸 표방하면서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최초의 최초? 최초는 모르겠고 아무튼 옛날 예전에 음악 페스티벌들이 했던 역할들이 사실 그런 거였잖아요. 그럼요. 우드스탑 같은 경우도 그랬고 글래스톤베리도 그렇고 정말 그냥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때도 전세계가 냉전 시대이기도 했고 전세계가 실제로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고 지금은 사실 전쟁은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때는 물리적인 전쟁이라든지 정말로 그런 일들이 눈에 띄게 큰 사건들로 있긴 했지만 지금은 세상 자체가 너무 흉흉하고 개인이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오히려 사회적으로 환기해야 되는 시대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때보다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조금 색다른 페스티벌을 만들고 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걸 계속하는 것 같아요. 색다른 페스티벌이라는 게 되게 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페스티벌 시장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려다가 망하고 한 번 망하고 드라이포트 페스티벌이 재해로 인해 자연재해로 인해 처참하게 이렇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스티벌들이 생겨나고 그 페스티벌들이 어떻게 커머셜화되고 되게 상업화되고 어떻게 시스템화되고 이런 것들을 다 봐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페스티벌들이 전에 비해서는 사실은 너무 좋아졌죠. 왜냐하면 전에 페스티벌 아예 없었는데 이제는 주말이면 어쨌거나 한강난지에서 맨날 페스티벌을 열고 있고 갈 수 있는 페스티벌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가 나이를 먹은 사람이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가고 싶어하던 그런 페스티벌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받고 오히려 어떤 상? 우리가 상상하는 페스티벌의 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지금 계신 분들은 지금 세대 조금 지금 20대 10대 분들은 그런 상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그런 상이 아직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페스티벌 씬에 있고 음악 씬에 있으니까 이런 그림들을 아는데 사람들은 그냥 축제라는 이름이 붙으면 아 축제에 이런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익숙해지는 건 것 같아요. 사실은 음악을 즐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사실 음악이라는 거는 되게 그런 무형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그런 미디어잖아요. 맞아요. 그것이 극도화될 수 있는 경험 중의 하나가 페스티벌이고 극도화될 수 있는 뭔가 주변 환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뭔가 그거를 혼자 경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그런 군중들과 함께 경험을 하는 그런 건데 그 에너지가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전보다는 굉장히 편리해졌고 편하고 시스템화가 되었긴 했는데 뭔가 그런 페스티벌에서 느낄 수 있는 되게 원초적이고 단 일순간에 어쨌든 공동체가 만들어진 듯한 그런 느낌은 전보다는 사실 받기 어려워진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도 정말 진흙바다에 있는 페스티벌을 만들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말했던 것처럼 그 고민을 코로나 시절에 진짜 많이 했어요. 왜 이제 페스티벌이 디지털화 돼서 영상화된 거가 는 앞으로 잘 될 거다 뭐 메타버스 이런 거 얘기했을 때 대체한다 그런 경험들을 다 대체한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을 때 제가 했던 얘기도 비슷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물리적인 경험이고 그리고 사실 그런 온라인 페스티벌 메타버스 페스티벌은 버튼만 끄면 당장 나갈 수 있는데 사실 진짜 페스티벌은 개고생해서 거기까지 가는 길에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집에 가고 싶어도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을 마주하는 것과 언제든지 이걸 버튼만 누르면 끌 수 있는 상황에서 페스티벌을 보는 거는 이제 사람들의 감각상 그게 경험이 너무너무 다른 경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말했었던 그런 물리적인 다양한 어려움과 그 다음에 그 끝에 맛보는 카타르시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도 최대한 편리하게 하려고 하지만 이게 너무 그냥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음악 페스티벌은 공연이 다는 아니거든요. 공연은 핵심 컨텐츠이긴 하지만 말했던 것처럼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그 환경으로부터 어떻게 이 감각을 끌어올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그걸 그냥 마냥 편리하게 느낄 수 있게 하려고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도 최대한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두되 뭔가 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어쨌든 이 바운더리 사이트라는 공간의 제한성을 주는 것 중요하죠. DMZ 피스티레인 페스티벌 방금도 얘기했지만 다른 경험을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다른 경험을 주려고 하는 만큼 또 정말 많은 페스티벌 러버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 일단 저희는 음악 티켓 가격이 좀 착하고요. 근데 저희도 뭐 떠리로 하거나 이게 무슨 정보 지원금을 받아서 공공 어쩌고 이런 거 아니고 저희도 시장의 해를 교란하지 않고서 최대한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가격으로 뭔가 그냥 수익을 생각하지 않는 가격으로 페스티벌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그리고 그냥 열려있는 마음으로 페스티벌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자체 그냥 저는 만드는 사람 자체가 우리 자체가 원래 페스티벌을 좋아하고 그 페스티벌에 나오는 음악들을 좋아하고 그 관객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가장 즐거울 것 같다라고 하는 상이 정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마음을 같이 느껴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몇몇 페스티벌 상업 페스티벌 상업 기업에서 하는 몇몇 페스티벌 말고 대형 페스티벌도 호스트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호스트는 명확하죠. 약간 우리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긴 하는데 지자체 페스티벌에 그 밑에 그 일을 해주는 대행 용역 외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모든 걸 주도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훨씬 더 명확해 보인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상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그리는 상이 어떤 상인가요? 대형 공연이 아니더라도 그런 건 어디 와서 일단 가는 길이 두근거리고 즐겁지만 약간 아씨 괜히 왔나 싶기도 하고 가는 길부터 갈까 말까 괜히 왔나 싶기도 하는데 이게 다가와 가면 갑자기 설레 막 그런 풍경들이 보이면 설레기 시작하고 이제 들어갈 때 이 티켓을 찰 때 발걸음이 빨라지는 그 마음과 들어가자마자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사람들도 봐야 되고 근데 그 나오는 음악이 나는 잘 모르는 음악인데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장 달려나가서 춤을 추고 쉽게 만들고 이런 되게 구체적인 내가 하는 일들 관객으로서 하는 일들을 좀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림인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걸 공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저는 그냥 궁극적인 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냥 공연만 보러 가서 그 앞에 있다가 싹 들어왔다가 싹 빠지는 그 그림을 안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죠 어디든 고르게 사람들이 있고 놀고 있는 사진 최근에는 그 분철이라고 해서 제가 한번 SNS도 공유를 했는데 사람들이 잘 좋아하는 아티스트 공연만 보고 그 다음에 팔찌를 이렇게 막 풀어가지고 다음 공연을 보고 싶어하는 아티스트 팬한테 팔고 뭔가 이런 식으로 약간 나눠서 보는 페스티벌을 맞아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하는데 저도 예전에 페스티벌에서 프로그래머로 일을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쌈지사운드 페스티벌 10회 때 사실 그때 제일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전반적인 경험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을 많이 하고 라인업 순서부터 해가지고 어떤 라인업을 하고 이 라인업으로 어떤 경험을 일치해 돼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DMZ는 라인업을 짤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고민을 하고 라인업을 짜고 있나요? 그냥 1번은 이 아티스트가 공연을 했을 때 분위기가 어떻고 반응이 어떨까 이게 그냥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를 섭외를 할 때 가장 처음 보는 건 인지도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 인지도 사이에서도 우리 무대에서 내가 알고 있는 그의 에너지를 똑같이 뿜어낼 수 있는가 그걸 제일 먼저 보고 가장 먼저 섭외를 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 여러 세대가 좋아할 수 있는 아티스트를 같이 넣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인지도가 큰 높은 아티스트도 있기는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닌 친구들 중에서 너무너무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기 때문에 가장 1번으로 고려하는 건 저는 그냥 그 공연의 순간 인 것 같아요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금까지 그러면 DMZ 페스티벌을 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 공연의 순간 공연의 현장의 순간이 좋고요 어쨌거나 그런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 뭐 내 순간이 기억에 남지만 작년에 작년에 정말 감동을 작년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오시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산락 페스티벌이라는 대형 페스티벌이랑 겹치기도 했었고 뭐 라인업도 사실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엄청 막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알 만큼의 라인업 빵빵한 라인업도 아니고 그래서 작년에 일요일 날 또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정력에 근데 작년은 내내 감동적인 순간이 많았는데 약간 오열을 했던 순간은 한영애 선생님이 비가 철철 오는데 공연을 하시고 조율을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그 앞에 우비를 쓴 사람들이 정말 샤워하는 것처럼 비가 미친 듯이 오는데 다 같이 춤을 추고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조율이라는 노래를 갑자기 부르는데 저 막 무대에서 막 오열 뒤에서 이제 펑펑 펑펑 울었어요 그 모습에 좀 큰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DMG 피스튜레인 페스티벌 얘기를 하면서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죄송하지만 아직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괜찮습니다 기회는 많아요 아까 전에 불편한 걸 감수해야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고 즐거움도 누리지 않는 자입에 저도 엄청 모든 페스티벌 다 가는 사람 한국에 있는 페스티벌 못 가본 데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처럼 아직 DMG 페스티벌을 못 가본 사람들한테 꼬득일 수 있는 뭔가 그런 유인책 같은 게 좀 있다면요 자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장벽은 라인업인지도 이런 게 다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약간 그런 여행을 여행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행 자체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근데 저는 서울 사람이 서울 중독이라 서울에서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려워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서 뭔가 주말에라도 한강에 피크닉을 간다거나 아니면 주말에라도 지방에 한 번 놀러 간다거나 그런 모든 분들은 정말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냥 공연도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안에 한탄강이 정말 정말 기가 막힌 너무너무 기가 막힌 한탄강이 흐르고 있어서 페스티벌에서 공연 보고 막 그런 막걸리 마시고 맥주 마시고 하다가 갑자기 보트를 타러 갈 수 있어요 보트를 타러 갈 수 있고 안보 관광도 할 수 있습니다 땅굴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정취가 있고 생각보다 멀지가 않아요 차 타고 가면 자차로 가면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서 그렇게 생각보다 멀지가 않기 때문에 음악에 관심이 없으시는 분들도 약간 나들이 가듯이 오기에 너무너무나 출중한 페스티벌이고 음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며 일단 저는 라인업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들고 싶은 페스티벌은 개인적으로는 음잘알이 자랑스러워하는 페스티벌 그래서 약간 나는 음악을 잘 아는 친구들이 라인업 봤을 때 어? 쟤네를 불러온다고?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줌만 있어도 한 줌만 있을 때 저는 가장 뿌듯하고 근데 이게 이제 소문이 나서 하박국 같은 분들이 저기 나오는 팀들 하나도 모르는데 쟤가 불러온다고 하니 누군지 좀 궁금하네 라고 만드는 게 저의 목표예요 아 네 라인업 너무 훌륭하고 팀들은 다 되게 보고 싶은 팀들인데 그냥 어쨌거나 현실적인 부분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교통 일단은 자차가 없으니까 제가 운전면허도 없고 네 맞아요 차가 없고 그리고 숙소는 이미 근처에 있는 숙소가 이미 다 매진됐다고 이런 얘기들이 SNS 통해서 퍼요나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철원은 1시간 반 이라서 약간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다 아 네 조금 억지긴 하지만 셔틀버스도 있고 그러죠? 셔틀버스 있죠 셔틀은 일단 수도권에서는 저희가 이제 유료 셔틀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스튜디오가 있는 아현동에서는 합장역이 가장 가까울 것 같고요 합장역이나 서울역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서울역이나 합장동에서 바로 페스티벌 사이트로 가실 수 있는 아주 편리한 편리한 영업중입니다 편리한 셔틀버스가 있기 때문에 셔틀버스 타고 오시면 그냥 슝 갔다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제가 안보관광 어쩌고저쩌기 했지만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 식당도 있어요 심지어 식당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무슨 되게 차갑게 식은 닭강정 차갑게 식은 김말고 이런 거 안 드셔도 되고 삼겹살 소가리 매운탕 수수부 꾸미 전 이런 것들 다 먹을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탕강 가서 사진 찍고 유유자적하고 물속에 발도 담그고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 앞에 사우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면 사우나 가셔서 사우나 한 번 하시고 씻고 오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꼬들기밀 당했어요 꼬들기밀 당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려면 어떤 걸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뭐 준비할 게 있나요? 그냥 티켓 사서 오시면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세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냥 와서 그냥 오면 됩니다 특별히 페스티벌 갈 때 특별히 준비하시는 게 아니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샌리를 미리 익히고 간다 이런 거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냥 철원 어디 갈지 그냥 철원 맛집 찾아오세요 철원 맛집이라 철원 철원 뭐 여기까지 가봤니 철원 이런 거 공연은 그냥 무조건 다 재밌고 샌리는 이제 오실 때 하나씩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곧 플레이리스트도 열 거고 그럴 거니까 SNS를 보시면서 설레는 마음만 가지고 오면 되죠 즐길 마음만 가지고 오시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나요? 영어 네 DMG 피스트레인 진짜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다녀오신 분들은 엄청나게 극찬을 하더라고요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이게 진짜 페스티벌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다들 좀 부담 없이 네 뭐 저희 미리 오픈한 것들은 매진이 됐죠 아직 일반 예매가 오픈이 안 됐죠 네 일반 예매는 6월 22일이니까 이제 오픈을 했겠네요 아 언제 방송이 될지 모르겠는데 네 슈레딩거의 오픈 네 슈레딩거의 오픈 같은데 그냥 지금 들어가보셔서 오픈이 되어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뭐 작년 저희는 항상 과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애송이의 마음으로 티켓 지금 들어가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내성의 마음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DM부터 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서포터를 모집하기도 했잖아요 네네 저희가 이 좋은 페스티벌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많이 나눠주시고 왜냐하면 저희도 이게 100% 정부 지원금으로 되는 게 아니고 원래 이게 100% 정부 지원금으로 시작은 했으나 이제 저희가 계속 하려면 다양한 소스를 통해서 재원을 발현하고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익법인이어서 이거를 수익사업처럼 돈을 계속 남겨가지고 이걸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실 거의 이 페스티벌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들은 또 돌려서 다시 페스티벌에 쓰고 그리고 그냥 페스티벌이 돈을 많이 벌면 페스티벌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주목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서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객들의 티켓을 낮추려면 후원 기업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의 표현을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지금 알프스의 이수정님 모시고 저희 함께 하박국의 음영라디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정확히 어떤 분들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윌슨 레터를 통해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음악가분들이 많을 테고 그리고 음악 관계자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알프스와 함께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차적으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건 지금 당장 해외랑 무슨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메이드가 돼서 어디에 갈 일이 생겼다 아니면은 뭔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제가 당장이라고 하는 건 2024년 정도까지 두고 그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너무 혼자기는 벅차거나 할기는 벅찬 것 같다 라고 했을 때 저희한테 일을 맡겨주시는 게 가장 빠르게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아직 그런 기회들은 없지만 약간 만나서 컨설팅을 하거나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어떤 마음이고 하는 얘기들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도 그냥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만나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알프스는 그러면 어떤 음악가 혹은 어떤 관계자분들과 함께 일하고 싶나요? 저는 그냥 의지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단기간의 목적이 아닌 한 3, 4년에 3, 4년 정도를 적어도 3, 4년 이상을 바라보면서 그림 그리고 같이 협업을 했을 때 하나를 맡긴다기보다는 이제 같이 얘기를 해가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목표를 같이 정해서 거기까지 같이 갈 수 있는 파트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피칭을 한다고 해도 아까도 바밍타이거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도 열심히 하더라도 다른 사이드 음반 사이드나 아니면 그런 활동 디지털 활동 사이드에서 시너지가 안 나오면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냥 한 번 쇼케이스하고 한 번 외국 나가서 공연하고 이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근데 그건 그냥 에너지 소모인 거고 이걸 어떻게 다음 기회로 창출을 할 수 있느냐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사람들 저는 사람과 각오와 의지와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음악가 분들과 일하면서 아까 전에 성장의 목표 말씀하셨는데 예전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되게 좋은 걸 만들어낼 수 있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이 아티스트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성실하게 뭔가 성장의 의지를 가지고 뭔가 일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더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사실 저희가 음반사가 클라이언트도 아니고 같이 이게 돈이건 시간이건 같이 몸과 마음을 써서 가는 사람이잖아요 파트너잖아요 아 그쵸 그쵸 저는 약간 이 파트너십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이제 그 뭐 IP 콘텐츠 자체가 우리 게 아니더라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원래 그 주체하는 사람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저희도 열심히 할 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나오고 열심히 할 필요도 없다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방송 듣고 계시는 많은 음악가 분들 네 이렇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요 네 같이 열심히 해야 되고요 옛날처럼 그냥 저희가 앉아있다가 무슨 음반사 사장이 내가 키워줄게 이런 시대는 지났어요 없어요 아 그쵸 그리고 전처럼 뭔가 되게 폭발적으로 성공을 하는 경우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맞아요 음악이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쉽게 다른 음악으로 갈아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제이커브를 일으켜서 성공을 한 아티스트도 커리어를 못 이어가고 피규어로 바람이 꺼지듯이 꺼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그런 아티스트들이 일하기가 사실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신인은 일단 그냥 막 하면 열심히 하면 봐주는데 이미 한 번 조금 꺾였다기보다 뭔가 어떤 한 번에 찍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정체기가 긴 아티스트들은 사람들이 쉽게 주목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 아티스트들이 가장 일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과 되게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놀랄만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조금 좋은 것 같고요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뭔가 커리어를 대타인지 바라보고 이걸 커리어 곡선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커리어로 나가는 새로운 시도 중에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해외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거기는 또 완전 다른 환경 완전 다른 오디언스 완전 다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 음악은 내수용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한국에서 활동만으로 너무 충분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요새 케이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말 한국에 이런 우리 음악을 해외 사람들이 듣나 싶은데 해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러잖아요 아니 외국에서도 아이유가 인기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유가 내수용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게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전략 메타인지 얘기를 하셨는데 진짜 쉽지 않은 게 결국에는 그래서 저희도 이 메타인지를 대신 객관적으로 봐줄 수 있는 약간 옆에 파트너가 있는 이런 연기획처럼 파트너가 있는 아티스트냐 없는 아티스트냐도 같이 일할 때 조금 작용을 하기는 하죠 저희도 아티스트랑 다이렉트로 일을 할 때도 있지만 사실 그런 음반사라든지 아니면 이런 파트너라든지 아니면 뭐 기획자라든지 옆에 누가 그걸 같이 봐줄 수 있는 커리어를 옆에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팀이랑 일할 때 좀 수월하기도 하고 일이 훨씬 더 잘 되기도 하는 경우가 있고 음 그렇군요 연기획이랑 같이 많이 하셔서 연기획 저희랑 또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연기획도 사실 저희가 사실 처음에 또 그런 프리마베라 사운드를 통해서 같이 연락을 하고 어떤 기회들을 본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공연을 위주로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사실은 음반사 쪽에서도 해외는 요즘 그 협업 콜라보를 하고 싶어하는 한국 아티스트랑 콜라보를 하고 싶어하는 아티스트들도 진짜 많아요 이게 반드시 케이팝 아티스트뿐만이 아니라 그냥 한국인 아티스트 뮤지션들이랑 뭔가 같이 만들거나 창작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경우들도 너무너무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이게 지금 공연은 너무 부담스럽는데 같이 프로듀싱을 한다거나 음악을 같이 만든다거나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은 그런 기회도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걸로 이제 그런 해외 진출 아니면 해외에서의 활동의 시작을 고민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되게 좀 인상 깊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저희 그 이수정님이 만드신 공연에 저희 아티스트 룸상공룡에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강남 코엑스 그쪽에서 하는 공연이었는데 해외 아티스트들도 같이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사실 뭔가 좀 해외 아티스트들 하면 좀 거리가 있고 다들 뭐 이렇게 일단 언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냥 해외 아티스트 공연을 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보고 그냥 갔는데 그 아티스트들은 저희 공연을 보고 저희한테 먼저 팔로우를 하고 DM을 걸어서 너희 공연 너무 좋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쪽 일을 하면서 정말 잘 된다 싶은 사람들은 다 먼저 되게 적극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면 사실은 좀 아는 사람들하고만 일하려고 하고 뭔가 저희 바운더리 뇌를 안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바운더리가 되게 없고 그냥 먼저 말 걸고 거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되게 좋은 커리어를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씬처럼 그걸 하나의 씬으로 생각을 하고 그냥 서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고 서로 잘한다고 해주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너 너무 잘하는데 내가 너 키워줄게 하는 그런 수직화된 음악 시장이 어쨌든 수평화된 상황에서도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가 서로의 파일을 만들어주는 게 또 훨씬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뭐 음반사, 공연, 프로그래머 이런 거는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대신 다른 아티스트한테 다른 음악가들한테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뭘 하는 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빠른 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씬에서는 네 저도 최근에 뭐 밀스넷트 롱을 통해가지고 아티스트들이 서로 좀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슷한 아티스트끼리 모이면 훨씬 더 효과가 큰 효과가 날 거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일단은 뭐 다들 각자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맞아요 네 전처럼 뭔가 이렇게 홍대라는 공간은 사실은 전과 같지 않고 뭔가 씬이라고 하는 게 좀 잘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이게 또 코로나에 영향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공연이 그런 구심점이 됐잖아요 같이 모이고 모이면 어 또 왔네? 그러면서 술이라도 한 잔 하고 뒤풀이 자리에 갔는데 어 쟤도 와 있네?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확실히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리고 코로나 뿐만이 아니더라도 약간 씬 아니면 그냥 사람 사는 거 자체가 그런 걸 잘 안 하는 분위기가 되어서 다 그걸 온라인으로 하는 분위기가 됐는데 그래서 축제에 와서 어 쟤도 있네 아리나 걸어볼까? 아 네 하는 분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커리어를 어떻게 이어가갈지 고민하시는 분들 그리고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시는 분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마무리를 실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홍보도 좋고요 아티스트들한테 고나리질도 좋고요 제가 감히 어떻게 고나리질을 합니까 영업도 좋고요 네 아무튼 뭐 일단 DMG 피스트레인 뮤직 페스티벌 많이 와주시고요 알프스에서 하는 활동들도 많이 받으세요 저희랑 당장 할 게 없더라도 매거진에서 그래도 저는 아티스트 아니면 음악씬에 계신 분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담고 있어서 네 네 네 그러고 오시어도 좋고 그리고 뭔가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거나 할 때 DM을 주시거나 메일을 주셔도 좋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앞으로 일이 있는데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하다 네 네 라고 했을 때 연락을 주시는 것도 좋고 네 윌슨 레터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연기획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진짜로 알프스 매거진 그 A&M 매거진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되게 쉽게 어디서 보기 힘든 네 그런 정보들 고급 정보들로 되게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가요? 네 네 정말로 에이전시랑 일하는 법이라든지 알프스 일단 저희 첫 콘텐츠가 저희 알프스 대표님의 인터뷰잖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것부터 보시고 다른 음악가들은 어떻게 하는지 보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참조 레퍼런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으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은 윌슨 레터와 컬래버레이션으로 함께하는 마음, 성장하는 관계라는 주제로 알프스의 이수정 륜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은 서울문화재단의 지원 프로그램 서울라이브 그리고 음악산업 뉴스레터 차오진의 TMI.FM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스포티파이 팟캐스트에서는 성국하는 음악과 함께 방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박국의 음영라디오는 새로운 게스트와 함께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원에서 만나요 고석정 고 참고로